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여러분이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B3부터 G12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A1부터 G1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홈탭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글꼴은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굴림체 선택하시고요. 크기는 18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극이 18포인트 글꼴 스타일을 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홈에서 글꼴에서 굵게 한번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A3부터 G3 영역은 셀 스타일의 강조색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셔서요. 스타일에 가셔서요. 강조색 1번 선택하시고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춤에서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은 C4부터요. C12를 선택하신 다음에 표시 형식을 심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 한번 클릭하시고요. 다시 F4부터 F1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표시 형식을 백분율 스타일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홈의 표시 형식의 백분율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D4부터요. D12를 선택하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표시 형식 탭을 클릭하셔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형식에 오셔서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기호와 그러면 천단위 구분기호를 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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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또는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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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0 둘 다 맞습니다. 문제에서 딱 0원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면 끝에 0을 넣으셔야 되고요. 특별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면 둘 다 결과가 동일하니까 둘 다 맞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원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네 번째 F5셀을 선택하시고요. 메모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클릭하시고요. 메모 삽입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신 다음에 우수지점이라고 입력합니다. 메모를 항상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F5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시고 메모 상자의 꼭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그 다음 맞춤 탭에 가셔서 자동 크기를 체크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안쪽 커서가 깜빡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모 서식 아니에요.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A3부터 G1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시면 우리 글꼴에 테두리가 있고요. 모든 테두리 클릭하셔가지고 문제에 나와 있는 테두리 서식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별 급여 현황표에서요. 인사 고가가 20 이상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사 고가를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 A17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크거나 같다 2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고요. 상여 비율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인사 고가 옆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인사 고가가 20 이상이면서 상여 비율이 7% 이상인 크거나 같다 7%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메시지가 떴어요. 이유는요. 안쪽에서 커서를 놓고 고급 필터를 실행하려고 보니까 제목과 데이터와 그 다음에 중간에 단위 원이 있어서 이런 메시지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치수 한번 누르시고요.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난 이만큼의 영역을 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 올 거야.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죠. 그 다음 조건 범위 조금 전에 작성해 놨던 조건을 A17부터 B18세까지 선택하시고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신 다음 복사 위치를 A20세를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인사고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상여 비율 확인해 볼까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작업의 세 문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 계산 작업 문제 다섯 문항의 계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감옥별 80점대 학생수를 구해서 B11부터 B21 영역에 표시하고요. 명자를 붙이라고 했어요. 학생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계수니까 COUNTIF인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겠죠. 80점대라고 하려면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줄 거니까 COUNTIF S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OUNTIF S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안쪽에 인수를 직접 넣으셔도 되고요. 함수 삽입이란 도구를 이용하셔서 함수 마법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을 찾을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인데요. 조건은 현재 언어 영역에 대해서 80점대가 몇 명인지를 구할 거니까 언어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조건에 와서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하면 80점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가 몇 명인지 세겠죠. 다시 한 번 두 번째 조건의 범위에 와서 다시 언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80점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들 중에서 90점보다 큰 데이터는 빼겠습니다. 라고요. 90보다 작은 데이터만 보겠습니다. 라고 작다 90이라고 조건을 넣어주시면 90보다 작은 데이터만 추출할 수가 있어서 실제 80점대 해당한 인원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한 번 누르시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다시 한 번 잠깐 볼게요. 함수 삽입을 한 번 누르시고 그 다음 범위가 아 제가 범위를 좀 잘못 넣었네요. B 첫 번째 레인지 조건을 찾을 범위 여기 잠깐 화면 볼게요. 오류 메시지가 났던 이유가요. 여기서는 B3부터 B11이고요. 두 번째 레인지는 B3부터 B10이라고 범위가 잘못되어서 오류 메시지가 나온 거고요. 첫 번째 범위가 B3부터 B10이었어요. 그렇죠. 11까지 내 값을 표시할 영역까지 범위를 지정했기 때문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 한 번 누르시면 이제 80점대 인원수는 3명입니다. 라고 구해지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고 했으니까 M% 연산자 이용하셔서 명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수식을 선택하신 다음 오른쪽으로 외국어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표 2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요. I3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자유형 50m 기록이 빠른 5명은 그러면 빠른 5명 기록의 숫자가 작은 5개 값을 구하기 위해서 I3에다가요. 는 하시고요. 스몰이란 함수를 넣습니다. 그 다음 기록에 가서 이 기록을 다섯 번째로 작은 값은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값을 비교해야 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5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기록 안에서의 값들 중에서 다섯 번째로 작은 값이 23.7입니다. 라고 구해졌어요. 이제는 본인 기록과 23.7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비교해 보고요. 23.7보다 작거나 같다면 결승 진출이라고 표시할 거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스몰 함수 바로 앞에다가요. if 조금 전에 스몰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요. 내가 내 점수가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예요. 기준을 어디다 놓냐에 따라서 부등어가 좀 달라질 거예요. if 하고 가로 열고 바로 내 점수가 작거나 같습니까? 스몰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셔도 되고요. 또는 스몰 뒤에 갖다 놓으시고요.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본인 기록을 선택하셔도 돼요. 앞에 가나 뒤에 가나 동일하고요. 단 내 기록이 다섯 번째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만 조건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결승 한글로 결승 진출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신 다음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명 맞나요? 더 많이 나온 줄 알았어요. 5명 결승 진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문제는 직업 코드. 바로 왼쪽에 직업 코드가 있어요. 조견표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견표의 의미는 직원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이용해서 1이면 학생, 2면 군인이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직업 코드 왼쪽에 가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는 하시고요. left함수를 통해서 바로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직업 코드에 입력된 왼쪽에 한 글자가 추출이 되는데요. 이 추출된 값과 그 다음에 조견표에 있는 이 숫자가 좀 다를 수 있어요. 형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 값을 조금 전에 left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문자가 아닌 숫자로 바꿔줄 수 있도록 value함수를 통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눈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만약에 value함수를 넣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오류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는 사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셔야 하는 게 맞지만 우선은 value함수 사용하지 않고 작성을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커서를 d15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left 바로 앞에다가 v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vlookup 함수는 첫 번째 찾을 값 두 번째 참조할 표를 선택하는데 참조하는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실 거고요. 신표 첫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을 거고요. 두 번째 열에 가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넣으실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거니까 false라고 넣으시거나 또는 숫자 0을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나왔어요. 아래 수식을 복사해도 마찬가지로 지고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가지고 조견표에 가서 찾으러 갔더니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left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은 문자였고요. 그 다음에 코드에 작성된 1, 2, 3, 4는 숫자여서 value 함수를 통해서 value 함수를 통해서 형식을 같게 수정하신 다음 다시 한번 수식을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eft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value 함수로 묶어주는 거예요. value, v 입력하시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left에 대한 가로 끝에서 다시 한번 가로를 닫아주시면 left를 통해서 구한 값을 숫자 형식으로 값을 변환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엔터 눌러주면 이제 정상적으로 회사원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생년월일로부터 오늘 날짜까지의 날수 계산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습하는 화면과 교재에 나와 있는 정답과 여러분이 실습하는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기준이 오늘 날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습하고 값이 다른데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실습한 날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오늘 날짜에서 데이를 추출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는 하시고요. 데이즈 함수 이용하셔서 데이즈 그 다음 엔드 데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날짜에서 데이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투데이 함수 입력하시고요. 투데이 함수는 안쪽에 특별한 인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로 닫고 신표 그 다음에 스타트 데이트는 생년월일을 빼겠습니다. 라고요. 생년월일이 입력된 P24를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날짜가 계산이 되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화면과 교재 정답 그림과 여러분의 화면이 다 다를 수 있다. 라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커서를 I24에 갖다 놓으시고요. 초과 근무 시간의 누적 합계가 누적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누적 합계는 어떻게 구하는가 우선 조금 있다가 조건은 비교하도록 하겠고요.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서 누적 합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는 하시고요. 썸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합계를 구할 수 있는데 바로 왼쪽에 있는 초과 근무 시간에서부터 콜론을 넣습니다. 콜론 Shift 누른 상태에서 점점 되어 있는 콜론을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만 하시게 되면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셨을 때 그냥 왼쪽에 있는 초과 근무 시간이 똑같이 표시가 돼요. 누적 합계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25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25에다가 12를 도안 값을 표시할 거고요. 세 번째는 25부터 12, 30까지 도안 결과를 표시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수식을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I2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H24부터 H24까지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건데요. 첫 번째 있는 H24를 F4를 눌러서 절대참조를 해서 고정을 시켜주면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항상 더할 때 시작점은 H24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고정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서요. 아래까지 수식을 다시 한번 복사해 보면 이제는 아까와 다르게 25, 12, 25, 12, 30 결과가 이렇게 더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을 복사하고 나니까 옆에 초록색 표식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범위를 지정하셔서 오류 무시해 주시면 돼요. 물론 그냥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누적 합계는 구하셨고요. 그 값이 150 이상이면 if 만약에 조금 전에 누적 합계를 구한 값이요. 크거나 같다. 15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하고요. 150보다 크거나 같다면 경고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if 함수를 통해서 누적 합계가 100 이상입니까? 라고 비교할 거예요. if부터 끝에 신표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에 Ctrl C 눌러서 복사. 끝에서 Ctrl V 하시고요. 그 값이 100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과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다시 3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니까 신표 뒤에서 커서 갖다 놓고요. Ctrl V 하시고요. 그 값이 3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보통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 if를 한번, 두번, 세번 사용하셨으니까 가루를 하나, 둘, 세개 가루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한번 해보시면 30 이상부터 보통, 30 이상은 보통이고요. 100을 넘겼을 때 과다, 나머지 경고라고, 150 이상은 경고라고 표시가 됩니다. 앞쪽에 있는 표시 기호, 그냥 두셔도 되고, 오류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두셔도 감점되는 건 아닙니다. 계산 작업의 다섯 문항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분석 작업은 시나리오 문제입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시면 이름 정의를 먼저 확인하시고 이름 정의하고 나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첫번째 B18셀을 선택하시고 영지차라고 되어 있나요? 영지차 이객이라고 입력합니다. 이름 상자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영지차 이익액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B19셀을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사슴녹용이익액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B20셀을 선택하시고요. 홍삼정 이익액이라고 입력합니다. 혹시나 이름에 오타가 있었거나 셀 주소를 잘못 선택하셨을 때는요. 수식 탭에 가셔서요. 이름 관리자를 클릭하셔서 내가 잘못 이름을 정의하신 게 있다면 선택하시고 삭제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름이 하나 더 있겠죠. 그래서 G15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순이익학계라고 입력합니다. 세 개 항목의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볼 셀 G15셀까지 이름을 정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값의 변화가 있는 세 개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의 타입에 가시면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관리자의 추가를 클릭하시고 설명은 그냥 두셔도 돼요. 지우셔도 물론 상관없으시고요. 시나리오 이름을 이익액 증가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값을 1500 탭키 누르고 11000 그 다음 3500이라고 입력합니다. 추가 한번 클릭하시고요. 다시 설명은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되고요. 이익액 감소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이제 값을 800 탭키 눌러서 9000 그 다음 2500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요약 버튼 눌러서 결과를 G15셀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는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시트가 만들어졌고요. 문제에서도요.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바로 앞에 위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따로 위치를 수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하나를 클릭하시고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있습니다. 저희는 A3부터 H14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실 건데 기존 워크시트에 A20 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사원 이름을 선택하시고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부서명을 선택하시고 행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직급명을 선택하시고 열에다가 배치하시고요. 갑에다가는 판매 금액을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총수령에게 갖다 놓으시면 합계가 표시가 됩니다. 문제 제시되어 있는 필터 사원 이름 맞고요. 부서명 행이 맞고요. 직급은 열이 맞습니다. 갑에다가는 판매 금액과 총수령에게 합계 맞습니다. 그 다음 행과 열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안쪽에 피벗 테이블 안쪽에 마우스 포인터를 두시고요. 디자인 탭에 가시면 총합계라고 있는데요. 총합계를 행과 열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해제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또는 피벗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을 클릭하셔서 우리 요양미 필터에서 체크를 해제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에서 위치 A20셀 맞고요. A20셀인데 사원 이름은 필터는 위쪽으로 데이터를 표시할 영역 위쪽에 두 행 위쪽에 표시가 되는 게 맞습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지정 선택하시고 판매 금액과 그 다음에 총수령액에 대해서는요. 천단위 구분교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더블 클릭하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을 선택하시고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 천단위 구분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합계 총수령액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마찬가지로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 숫자 천단위 구분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작업은 매크로를 먼저 기록해 놓고 연결할 수 있고요. 또는 직접 도형이나 단추를 만들면서 바로 기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도형을 한번 그려놓으시고 삽입해 가시면 도형이 있고요. 직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위치가요. B11 셀에 오셨을 때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C12까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바로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바꾸실 때는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 수정하실 수 있어요. 텍스트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매크로 이름을 합계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기록을 클릭하셔서 매크로 이름 합계가 맞습니까? 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썸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1년, 2년, 3년, 4년에 합계를 표시할 영역을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수식 탭에 가시면 자동 합계, 합계를 선택하시면 썸 함수를 통해서 합계가 구해져 있습니다. 이제 합계를 다 구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도구에 삽입해 가시면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위치를 21부터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21부터 F12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이 서식이 맞습니까? 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A3부터 F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체육이 3, 홈탭에 가셔서 체육이 3개, 표준 3개, 자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색은 글꼴 색에 가셔서 표준 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서식 작업을 다 하셨다면 이제 개발도구에 가셔서 꼭 기록 중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추 1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요. 문제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서식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은 차트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고 다섯 문항의 차트 수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전공학과의 기말고사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차트가 중간고사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컴퓨터는 맞나 한번 볼게요. 네 컴퓨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간고사 대신에 기말고사가 아 중간고사도 표시가 되고 기말고사도 표시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기말고사 영역도 범위로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말고사만 표시하라고 문제를 봤는데 그렇지 않고요. 기말고사 컴퓨터에 해당한 기말고사 그러면 F3부터 F5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컴퓨터가 있는 F7부터 F8 다시 F12를 선택하시고 아 잘못 선택했다. 이럴 때는 아무데나 클릭해서 일단 해제하시고요. 다시 컴퓨터 기말고사에 해당한 F3부터 F5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르고 F7부터 F8 다시 F10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차트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또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이 범위를 또 수정하셔도 돼요. 수정하셔도 되고요. 그냥 필요한 부분을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차트에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면 차트 위쪽에 기본 표시가 되어 있고요. 차트 제목을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글자를 입력하시면 지우고 바로 입력이 되는데 컴퓨터 전공의 성적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우리는 글꼴을 굴림체로 하겠습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을 굴림체 선택합니다. 네, 굴림체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자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자주 체육이 색깔을 표준색의 노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다음 구기자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구기자의 중간고사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수 있고 안쪽 끝에 표시할 거니까요. 우리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안쪽 끝에 선택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기말고사를 선택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 다시 한번 구기자 선택하시고 데이터 레이블의 안쪽 끝에 선택하셔 갖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구기자에 해당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왼쪽에 있는 세로 값축을 선택하시고요. 최대값을 바꾸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클릭하신 다음 최대값이 현재 120이 되어 있는데요. 100으로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단위를 10으로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위를 10으로 입력하시고 다음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림자 오프셋 아래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를 선택하되 미리 설정에 오프셋 아래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합니다. 그 다음 둥근 모서리는 체육이미 선에 가셔서 우리 테두리에 가셔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둥근 모서리 체크해 주시면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문항의 서식 수정하는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실습한 내용과 교재에 제시된 그림을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